아유, 부산에서 온다고 힘들었는데 제일 먼저 나가라 그러니까 더 힘드네요. 저는요, 그거를 천수경금부터 쭉 해갖고 맨 마지막에 불교학 개론 12권을 갖다가요.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젊으시니까 그래도 빨리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책 열면 알겠고 덮으면 모르겠고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나이 들어서 지금 이 기회도 놓치면 할 수 없겠다 그러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남한테 젊은 사람한테 뒤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하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도 아유, 스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거기에도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해 주시는데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힘도 딸리고 기억력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 저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송하는데 내 핸드폰이 오래됐는지 아니면 내가 할 줄 모르는지 애들들이 있어야 내가 그걸 들어요. 이렇게 찍어주면 안 들리니까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다가 뭐 어쩌다 이러거나 이러면 또 그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얘 이게 뭐냐 이거 좀 다시 해달라. 그런데 어머니 그 핸드폰 바꿔도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핸드폰 바꿀까? 뭐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일단은 딴 거는 제쳐놓고 지금 12권은 먼저 상하권으로 해서 여기 온다고 생각하니까 상권 먼저 다 30몇 해까지 다 듣고 여기 와서 또 이제 스님 법문 하시면 그렇게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르리라 생각해서 일체 다 하고 왔습니다. 일권은 다 뛰고 유권도 거의 다 끝나가요. 지금 그 유권 조금 있어서 그거 가져오고 그래서 여기서 드린 말씀이 전부 다 젊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앞에서 가히 제가 도서 앞에서 요런 흔드는 건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니까 그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 성취감? 성취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뿌듯함? 그런 거는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누가 뭐 이렇게 하면 글쎄 그러고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면 아 그거는 정법이 아니야. 그건 비법이야. 이 정도는 내가 가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디서 배웠는데 그러면 내가 스님한테서 저거 충청도에 가서 배웠다. 그러니까는 그 나도 올까? 그런데 오늘 오라고 내가 전화 다 해갖고 했는데 안 왔네. 와 보니까는 그 저거를 갖다 이제 받으면 조그만 수첩 받으면은 나름대로 내가 전해줍니다. 그런데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내가 확인할 수가 없고 하여튼 나 나름대로 그렇게 조금이라도 스님한테 도움이 되고 본인들한테도 스님한테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더 좋은 공부를 하면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되지 스님한테 도움이 될 일이 그것보다는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고 마지막 공부를 다 해서 이제 제가 배우고 싶은 거는 천직이에요. 그것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배워도 알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도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